안녕하세요. 강서영상 크리에이터 4기, 여행하는 실소부부입니다. 강서구 마곡동에 롯데 스위트 파크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어요.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데리고 함께 떠나볼게요. 고고!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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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. 아, 도대체, 도대체! 아, 무거워! 도대체, 도대체, 도대체! 아, 무거워! 다행히 가! 도대체, 도대체 플레임! 일단 Libya, 박스 시도 sensitive kilometres 어떻게 지났을까? 지금 사람, 안 지금 우리도 어디로ски+. vaccination하시는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여러분 그럼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11시에 아래 스위트파크 홈페이지에서 예약창이 열려요. 개인은 익월, 단체 예약은 익익월에 예약창이 열려요.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 4일 진행되며 1일 사회 체험이 가능합니다. 매주 금요일은 냠냠 연구소 수업이 있으니 참가하세요. 아, 그리고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. 첫째, 스위트파크 체험은 6개월에 한 번만 가능해요.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 취소를 해주세요. 둘째,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어린이가 아닌 다른 어린이가 방문하는 경우 입장 및 체험이 불가해요.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서류를 지참해주세요. 셋째, 체험은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시작하여 총 1시간 동안 진행 후 종료돼요. 이미 지나간 존은 다시 체험하실 수 없어요. 마지막으로 체험 가능 연령의 어린이 또는 예약하지 않은 어린이가 방문 시 체험 참여가 불가해요. 대기 공간에서 대기해주세요. 자, 그럼 강서구에 위치한 롯데 스위트파크에서 만나요! 자, 그럼 강서구에 위치한 롯데 스위트파크에서 만나요!